충남도가 쌀값 폭락에 직면한 농민과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들을 돕기 위해 아침밥 먹기 충남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추진합니다. 도와 농협중앙회 도내 15개 대학은 업무 협약을 맺고, 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는 각 대학이 충남쌀을 구입하면 도와 농협이 쌀 구입비의 30%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올해 전국 쌀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94% 늘면서 쌀 한가마니 기준 가격은 8.6% 떨어진 가운데 최근 한 끼 식사 평균 가격이 만 원대를 넘기는 고물가 상황이 겹치면서 국내 20대 10명 중 6명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